아 저 인도네시아 가는 이유는 제 사촌 오빠가 그런 식이예요. 그래서 이별에 시작한건데 비행기가 쓰신데 저 완전 일찍와서 선물들이나 그런거 사려구요. 그래서 이제 밥먹고 커피도 마시고 할아버지 홍삼 사고 그리고 그냥 둘러보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바로 비행기 탑승했습니다. 선여러분 다카업다.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까지 가는 스타일라이언스 아이산항공 761편입니다. 배우까지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자카르타 왔어요. 그리고 내일 발리 갈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란츠타트에서 그냥 쉬고 있어요. 조금 짐 풀고 있는데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 숙소 왔어요.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너무 이쁘다. 어머 어머 진짜 머리 엉망이네.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오늘 여기 풀도 있고요. 그리고 오 너무 이쁘다. 어떡해. 롬투어를 좀 해볼까요? 오 너무 이쁘다. 대박. 대박. 따란다란다란다란 우와 대박. 그럼 저희가 이제 짐 풀고 그리고 내일 뭐 할지 정하고 씻고 자겠습니다. 이제 이미 거의 10시에요. 지금. 수영할까 고민하는데 모르겠어요. 피곤하면 안하고 안 피곤하면 수영하고 씻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봐요. 이리 봐요. 아 귀여워. 여기 더 있어. 네. 안녕. 와 여기 뵙겠습니다. 여기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으러 왔어요 제가 어디 갔냐면 브런치 먹으러 갈 거예요. 완전 이쁜데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입고 갔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뷰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도 있네요, 맛있는 거. 잘 먹겠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인도네시아 전통 간식? 간식인가? 디저트. 디저트 느낌이에요. 맛있겠다. 이렇게 위에 코코넛 넣고 그리고 코코넛 넣고 어머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폼슈가, 흑설탕. 예쁘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안녕!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지금 가족들이 사진 찍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사진 찍고 그리고 우리도 사진 찍고 음 밥 먹을 거예요 6시에 이 사진 찍고 이렇게 좋은 거 맞어 저 오늘의 인도네시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